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철권 통치를 자랑하는 중국 공상당 하에서 저들 홍콩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 보안법을 착잡한 그런 신경으로 지켜보면서 홍콩처럼 작은 도시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중국의 공안당국과 비밀경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압적인 체제는 기어코 그들을 감방으로 보내버리고 말 것으로 봅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중국 당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공상당 지배체제를 영속시키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 또는 홍콩의 민주화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반발해도 자신들이 강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일 것이고 국제사회는 손을 들고 말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 민주화 인사들입니다. 7월 1일날 보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온라인상으로 중국 당국이 파악한 반체제 인사 54명의 체포자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눈에 가시 같은 몇몇 사람들만 감방에 칩어넣어버리면 홍콩 보안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옥죄기 시작하면 홍콩은 언제 그렇게 반항했던가라는 생각이 과거의 추억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홍콩 민주화 시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단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조슈아 웡입니다. 그는 2014년 79일 동안 지속됐던 치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검한 그 사건에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해서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1996년 10월생으로 지금 나이가 불과 23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조슈아 웡은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송안법 반대 불법 지비 혐의로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홍콩을 떠나는 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다면 홍콩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 민주화 인사를 체포한다면 단연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조슈아 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체가 구금될 수 있는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슈아 웡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홍콩에 남아 있겠다. 7월 4일 날 EFE 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웡이 전화 인터뷰에서 9월 입법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 선거 등을 언급하면서 나는 아직도 여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네이슨 로우 등과 함께 이끌었던 데모시스토당은 법 시행 직전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입법회 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홍콩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선거 당시에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조슈아 웡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에게 앞으로도 선거 자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의 앞날은 가시발과 같은 편극의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네이슨 로우입니다. 1993년생으로 우리 나이 26살입니다. 네이슨 로우는 홍콩 데모시스토당의 주석으로서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2017년 7월 14일 날 자격이 취소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보완법 시행을 전후해서 홍콩을 떠난 결정을 반응했습니다. 7월 3일 날 AP 통신 등은 네이슨 로우가 7월 2일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홍콩을 떠났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지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밝히지 않겠다. 네이슨 로우는 다음 날인 7월 3일 날 CNN 방송에 출연해서 홍콩 전국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슬픔과 투지가 섞인 복잡한 신경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에 언제 되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홍콩을 위해 떠났습니다. 지난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상황이 악화됐지만 이렇게 가속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철권 통치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이렇게 강압이 갑자기 닥치게 되죠. 다시 네이슨 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정치 활동가들의 망명을 고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이 망명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재가 갖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동료 민주화 운동가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국제전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를 거치면서 중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세계적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홍콩의 저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특히 국제적 노력을 짓밟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외와 연계된 누구든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는 혐의로 고발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처럼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는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셈입니다. 조슈아 웅과 네이슨 로우는 저마다의 판단에 따라서 조슈아 웅은 잔류를 네이슨 로우는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중국 공상당은 조슈아 웅의 입을 털어막고 기어코 그에게 범죄자의 홀가미를 씌워서 박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저항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유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홍콩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홍콩 도서관마다 조슈아 웅 등 민주진영 인사들이 쓴 책들이 서가에서 철거되거나 또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검수로 지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독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독재를 막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나 독재를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홍콩 문제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과 같은 강압적인 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은 외부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는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의 적은 자유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영속적인 독재 체제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들 안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민주적인 절차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맹점이 있습니다. 선거 조작과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법을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크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홍콩은 중국의 전임대가 통과시킨 7월 1일 날에 홍콩 보안법 하나만으로써 완전히 홍콩은 보안법 이전의 세상과 또 이후의 생상이 크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주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네이슨 로우가 고백했듯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지는 자신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얼러온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점 표현의 자유가 옥죄는 상황을 본인이 체험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홍콩의 민주화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망명자의 신체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홍콩이 겪었던 길과 홍콩이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홍콩이 겪어가야 될 일에서 정말 한국인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교훈과 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풍급적으로 보통의 시민들의 삶을 옥죄고 노예의 길과 예속의 길과 가난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바다 건너 이야기지만 정말 홍콩의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볼 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